자 시원이 아우님 오늘 뭐 할거에요? 지금 뭐 할거에요? 케이크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잘 할 수 있어요? 응 앉아서 예쁘게 기다려야죠 엄청 많이 말했다 예쁘게 앉아서 예쁘게 기다리는 사람만 할 수 있죠? 시원이 똑바로 앉아야 되죠? 자 여기보고 엉덩이 붙이고 예쁘게 앉아 있어야 되죠 자 조그만 목소리로 안녕 안녕 지금 먹는 사람은 케이크 안 만들어요 기다리세요 예쁘게 앉아서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엄마 해이 축하합니다 이거를 이거 숟가락으로 발라주세요 네? 우와 케이크에 잘 발라봐 자 응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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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에 잘 으음 하원아 먹는게 아니라 발라야 돼 하원아 먹는게 아니라 발라야 돼 또 파워라 봐 시원이가 하원이가 해줘요 하원이가 해줘요 하원이가 해줘요 하원이가 해줘요 이거 봐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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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 너무 많다 우리 애기 참치네 하원아 발라야지 으음 으음 맛있어? 으음 으음 케이크에 안 말자 으음 으음 이거 잡아봐 왜요? 엄마 하는거 봐봐 형아 하는거 이걸 어떻게 하는거냐면 혀아 이렇게해서 눌러서 짜는거야 좀 더 잘라야겠다 그치? 우와 똥 모양이라 하하 하원이도 이렇게 쪽 잡아 여기서 잡고 엄마 이거 죽 sneakers 아 이렇게 하고 여길 잡고 여기서 이렇게 봐봐 눈그렇게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이렇게 해도 돼 여기 잡고 해야 돼 시현아 여기도 잡고 두개 잡고 하은이 코 좀 닦아줘야 할 것 같은데 저 크림 묻은거 분장 같은데 너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아니야 하은아 이거는 이건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하지 말자 할까? 이거 테두리 두르는 건데 안해도 될 것 같아 하은이 이거 쳐야 안내팟 가는 거야 맞아 나중에 가지고 놀아 봉봉 봉봉 봉불이잖아 봉불이 어떻게 된거지 암청 완성이야 엄청만청 딸기 더 놔도 돼요 î 어차 이게 또 있다 아.. 또 있다 잠깐잠깐 하은이도 놓고 아빠 이거 잘 잡아서 아빠도 멋있는 표정을 세일 보여줘 아 멋져요 하은이 이거 안 꽂아요? 멋지게 웃어봐 하은이도 엄마 보고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맛있어? 포크 줄까? 포크 필요 없어? 우리 싫어해요 포크 포크 싫어해요? 시현이 딸기 벌써 다 먹었어요? 네 아 양고포에서 맛있다 양고포에서 맛있지?